너무 자연스러우십니다. 왼쪽 가운데도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어깨동무 말고 두 분이 사랑의 하트나 다른 거 있을까요? 뭐 있을까요? 역시 가짜 계약 로맨스 커플이라 그런지 아직 살짝 좋습니다.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이제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자신 있는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너무너무 매력적이죠? 카메라를 향해서 따뜻한 미소 보내주셨는데 잠깐 무대 아래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한번 더 봐주십시오 가운데도 한번 다시 한번 자 그럼 오른쪽도 한번 더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무대 아래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아 이렇게 많은 플래시 세례가 터지면 어떤 기분일까요? 네 자 이어서 안재현 배우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안재현 배우님을 맡으셨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들 마음을 녹일 수 있도록 네 멋진 표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먼저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네 아래쪽도 한번 봐달라고 하십니다 네 자 그리고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 네 자신 있는 포즈 한번 가볼까요? 오른쪽도 네 멋집니다 네 어우 눈빛이 강렬한데요 네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안재현 배우님 이어서 이번에 차주영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자신감